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목에 힘 뺀. 그래서 손가락 두 개를 짚었을 때 편안하게 나오는 아, 아 이 목소리로 발음하기로 했었죠. 두 번째는 울림이 확실하게 느껴져야만 한다. 그래서 단어마다 강세가 다 달라지는데 그 단어에 강세를 줄 때에는 목소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뱉듯이 울림을 주는 거죠. 그래서 opportunity, 아니고 opportunity, opportunity 이렇게 앞으로 밀면서 소리를 볼륨을 키우면서 강세를 주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단어를 말하든 문장으로 말하든 톤이 앞에서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말한다.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말할 법한 문장들, 쉬운 문장들 위주로 먼저 소리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삐동사, 특히 r가 붙은 요렇게 추각된 소리들 있죠. 이 소리들을 은근 발음하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이 들어간 문장들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자, 문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친구들이랑 쇼핑할 때 특별히 뭐 찾는 물건 없는데 그냥 구경할 때 있잖아요. 저머니 말 걸었을 때 부담스러우니까 저희 그냥 보는 중이에요 라는 문장이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구경 중이에요 라는 표현은 browsing 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looking around 라고 이 두 가지 표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두 번째 문장 말고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잠깐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쉐도우인과 같은 발음 연습을 할 때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뭐냐. 문장 안에서 이 문장 안에 키워드가 뭔지 그 키워드의 강세가 어디에 오는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언어로 그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소리로 우리는 구부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어떤 단어들이 중요하고 어떤 단어들에서 힘을 빼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거든요. 이걸 자세히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댓글에 고정해둘게요.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문장 안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browsing이죠. 아니면 looking around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browsing이란 단어 자체가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browsing에서도 강세, brow 부분만 중요해요. 강세 부분만 앞으로 밀듯이 울림을 주시고 나머지는 힘을 좀 빼주시는 게 필요해요. browsing 아니고 browsing, browsing 이런 느낌이요. 정리하자면 browsing이 아닌 where just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where 같은 부분은 조금 애매하게 소리를 작게 내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해요. 일단 이거 보면 we are, we are 라고 따로따로 나눠서 발음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얘 한 번에 발음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were, were 이 정도로요. 그래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톤을 높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we're just browsing, we're just browsing 이렇게요. we're just browsing 이게 아니라 we're just browsing. 이거 연습하실 때 녹음해놓고 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대한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 같이 다시 해볼게요. we're just browsing, we're just browsing. 그리고 자음이 이렇게 몰려있을 때 중간에 보통 t 같은 게 들어가면 t 소리가 특별히 좀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we're just browsing, t 소리 없애고 소리 내시면 됩니다. 같이 한 번 다시 해볼게요. we're just browsing. we're just browsing, thank you. we're just browsing, thank you. 이번 문장도 짧은데요. 우리 we're가 아니라 were, were 이렇게 발음하기로 했었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봐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we're가 아니라 leaving하고 tomorrow죠? 근데 tomorrow의 강세는 tomorrow가 아니라 tomorrow. tomorrow, tomorrow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tomorrow, tomorrow 그래서 앞으로 밀면서 강세를 주는 게 맞습니다. we're leaving tomorrow 아니고 we're leaving tomorrow. we're leaving tomorrow. leaving 할 때 굉장히 긴 장모음이니까 leaving 앞으로 밀면서 강세를 꼭 주셔야 돼요. we're leaving, 아니고 we're leaving tomorrow. we're leaving tomorrow. we're leaving tomorrow before dawn. we're leaving tomorrow before dawn. 자 이쯤 되면 방금 우리가 연습한 we're가 you were 하고 어떻게 소리가 다르냐라고 질문이 나올 법한데요. 소리 매우 비슷합니다.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안에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were는 아니에요. 그래서 if I were in your shoes. I 하고 shoes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were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we're를 축약해서 were, were 이렇게 소리낸 것처럼 똑같이 얘도 were 라고도 짧게 소리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f I were in your shoes. if I were in your shoes. 그럼 문장 말씀하실 때 if I were in your shoes. 단어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if I were in your shoes. 라고 꼭 연결하셔야 돼요. if I were in your shoes. 안 되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if I were in your shoes. 다음 문장 갈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일정보다 늦었어요.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문장에서의 키워드는 already, behind, 그 다음에 schedule. 이 셋 다 중요해요. 그래서 were만 좀 작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어떻게 읽으시냐면 we're already behind schedule. 리듬 맞추기가 저 D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already 라고 되게 많이 다 하세요. 돈 내리기. we're already, we're already behind schedule. 지금 들어보면 계단식으로 뭔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가죠, 톤이.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e're already behind schedule. we're already behind schedule. 해서 계속 we're already behind 라고 목소리 올리지 말고요. we're already behind schedule. 톤을 계속해서 내려보세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 이 already 발음하실 때 already 아니고요. A하고 L하고 저렇게 붙어있을 때 L로 끝나는 음절들은 L 소리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소리예요. already, already. 그래서 R 발음만 입술을 쭉 내밀어서 we're already 라고 해주세요. 만약 이 문장에서 우리가 2주 늦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we're already two weeks behind schedule. 이렇게 two weeks를 behind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we're already two weeks behind schedule. we're already two weeks behind schedule. 강세는 two weeks behind 앞으로 밀린 거예요. two weeks behind 안 돼요. moving on to your 2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말이 맞아 라는 문장이죠. 중간에 totally, absolutely 이런 표현도 많이 집어넣었는데요. 그거 없이 그냥 you're right만 해볼게요. 이거 발음할 때 방금 제가 어떻게 했었죠? you're right 아니고 you're right you're right 이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right이에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right에다가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밀면서 울림을 내주세요. you're right you're right 이거를 you're가 아니라 you're you're 라는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작게.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고요? you're right you're right you're right 아니에요. you're right you're right you're right totally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you're totally right 부사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넣었으니까 무조건 강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totally totally 오우 소리내기 you're totally right you're totally right you're totally right 친구가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겼어?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한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강세는 야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할 때 hey you're crying 이 아니라 you're crying 이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you're가 중요한 게 아니라 cry가 중요한 키워드죠. 무슨 일이야? what도 중요하고 happen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what happened 둘 다 강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이렇게 hey 강세를 주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you're crying 아니고 hey 앞으로 미세요. 목소리 높아지지 않게 hey you're crying what happened hey you're crying what happened 이 문장 자체가 약간 흥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어 너 왜 울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것보단 톤이 조금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hey you're crying what happened 보다는 조금 톤을 높여서 hey you're crying what happened 조금만 높이세요. hey you're crying 아니고 hey you're crying 목젖에 손가락을 댔을 때 이 두 번째 여기 위에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아요. hey you're crying what happened you are 강세 주장고 you're crying you're crying 이렇게요.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기죠. 방금 말했었던 you're의 you're와 이 소유격의 you're 소리가 어떻냐 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격의 you're도 문장 안에서 엄청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요. 그거 네 거야 라고 할 때 that's your stuff that's your stuff 이러면 물건에 포커스를 두고 이거 네 거니까 가져가 의 느낌이라면 야 그거 네 거잖아 라고 하고 싶다면 that's your stuff that's your stuff 이렇게 강세가 좀 바뀌겠죠. 강세 줄 때는 you're 어떻게 한다? you어가 아니라 you're you're 이거예요. that's your stuff y로 시작하는 소리들은 you가 아니라 you로 먼저 시작하세요. you you that's your stuff that's your stuff 이렇게요. 자 you're 소리의 마지막 훈련이에요. 요거 going to를 not gonna 라고 빠르게 축약하셔도 괜찮습니다. mess up 그러면 망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너 망치지 않을 거야 너 잘할 거야 이런 느낌의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문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부정어 not 그리고 mess up 이렇게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어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소리낼까요? you're not gonna mess it up you're not gonna mess it up 여기에서 있는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에 강세를 주는데 you're not going to mess it up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you're not gonna mess it up 해서 up 하면서 길게 소리를 내면서 울림을 주되 손을 내려주는 것도 포인트예요.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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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gonna mess it up you're not gonna mess it up 이렇게요. you're not gonna mess it up you're not gonna mess it up